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였습니다.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티비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할 걸로 안다며 탈당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.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 장재원 의원에 이어 이번 총선 국면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.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이 주도한 새로운 보수당 1호 인재로 영입됐으며 이후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송파갑에서 당선됐습니다.